7분만 오세요? 이것도 길어요. 한 10분인가 15분 기억이 안 나네 한 10분 15분 탔던 거 같애 이번에 좋은 게 다 끝판왕들이 있어서 좋은 거 같애 뭐야 어떤 차를 골라야 돼? 저는 이걸로 클리어 해갖고 이걸로 했어요. 이거 좋은 차는 아닌데 나 다 밀어붙일 거야 이제 호라는 호라스럽게 해야지 나 진짜 밀어붙일 거야 덩치고 차 못 골랐는데 에스타님 봐봐 이제 봐봐 다 바르면서 갈 거야 아 트럭 아 진짜 저거 반칙이지 야 오라님 크컨을 후륜을 골랐다고? 야 씨 오라님 센데? 오라님 저거 후륜인데 그 트럭 쓸만해요? 원래 A급이에요? 그거? 이거? 어 아 오라님 미켜 나 다 밀어 아 뭐야 다 밀어 나만 살면 돼 나만 살면 돼 날 살았어 어디? 내 앞부분 박수야 살았을 죽여 어 아 근데 이게 채코도 쳤어 아 아 채코도 쳤어 스타님 몸싸움에 아 재밌다 어차피 크컨은 길어요 아 재밌어 아 아 아 또 놓쳤어 아 이런 그리고 점프 잘 뛰어야 돼요 점프 잘못 뛰으면 망해 바로 죽어 스타님 크컨 난이도 얼마로 해요? 크컨을? 네 와 진짜 잘 탄다 그리고 그리고 A급에 다 이런거 다 끄고 크컨은 끄고 타야지 비포즈 내가 아 스타님 진짜 잘 타네 고수네 고수 아싸 앞에 썬더 언니 보인다 나 나 지금 혼자 독도 하고 있는데 왜 나 축구 장치로 왔어 벌써? 아 이거 볼링킥 썬더님 빠요 오 안돼 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 어 어 뭐야 뭐야 썬더님 빠요 나도 축구장 오라님 보이고 아 오라님 저거 후륜인데 잘 탄다 역시 후면이라 한 번 멈췄죠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3분의 2가 남았어요 힘내내세요 아 돌았어 오라님이 앞에 간다 야 이거 아인이한테 질문 이게 뭔 쪽이야 안돼 이러면 아인이 죽어줘요 빨리 한 두 번만 죽어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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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크커니 너무 어려워 제일 어려워 아 이거 점프 잘 뛰어야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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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님이 내가 점프할때 밀어서 말려 딴 데로 갔어 councils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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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像 엑소 하하하핀 하에 Witcher 그第一個 yep 진yk 노랜드 총 티 은 오, 이 트럭은 후방카메라로 가진 것 같아요. 오, 분명하겠네. 야, 이거. 사람이 따라오면 후방카메라로 가진 것 같아요. 오, 랩. 야, 이렇게 큰 차가 이렇게 잘 달려. 실제 트럭 체피언식 속도 엄청 빨라요. 오, 얘기하다가 핀 놓쳤다. 오, 이러면 아니되지. 오락님이 지나갔다. 썬던지면 얼마나 뒤쳐져 있는 거야. 나도 엄청 많이 죽었는데. 힘내요. 크컨 어렵죠? 근데 이건 진짜 재밌게 탈 수 있어. 웃으면서. 아, 근데 오락님 대단한게. 저 오락님 후룬이야. 차량이. 아, 아예님 한 번 죽을때가 됐는데. 오, 달려왔어. 아, 점프기 싫어. 아, 이제 잘 살려. 야, 이거 하면서 살리는거는 엄청 울린거 같네. 야, 이거 하면서 살리는거는 엄청 울린거 같네. 오, 흘렸어. 오, 흘렸어. 오, 흘렸어. 아, 씨. 오, 이러다 썬던지면 스케일인데. 스탄님 빨리 끝내줘서 고마워요. 오, 흘렸어. 아, 빡시다 진짜. 스타님 멋있어. 멋졌어. 아, 힘들어 힘들어. 이 차는 버려야 되겠다. 아, 크컨으로 좋은 차가 뭐가 있을까. 아 이거 어딨다!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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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다. 죄송합니다. 저랑 썸넌님 때문에 졌네. 아 진짜 춤 좀 바꿔줘. 진짜 지겨워 저 춤. 아 도쇼 지금 참가하면 안돼요? 네? 도쇼 지금 참가하면 안돼요? 참가 가능해요. 빨리 해요. 안돼. 안돼.